안녕하세요. 네, 얘기하구나. 뒤에서 잠깐 준비하는 동안 우리 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눌까 해요. 어, 그런데 공작원인은 우리의 무대가 준비한 기회에 우리의 무대가, 우리의 팬분들과 함께 말할게요.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시작하시겠어요? 아우 아우 저희도 여러분들이 잘 보여요 우리 여기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준비하려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무대를 보여드릴지 눈치채신 것 같은데 눈치채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다음 곡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음 곡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음 곡은 뭐예요? 음?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발라드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다음 곡은 우리의 마음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노래에 대한 노래가 좋습니다 조회가 안 돼요 조회가 안 돼요 조회가 안 돼요 조회가 안 돼요 아우 설마 그때 초콜릿 Ouch